결국 정신을 차리고 사단장을 살리기로 한 성일 그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중공군 그 시각 풍산 유격대는 근처에서 항곡군과 중공군의 난전을 포착합니다 한편 사단장과 성일을 항곡이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이들에게 중공군이 다가옵니다 이 폴은 누구요? 그냥 국방군 하우샹 찍어가봐 하우파하이 스시장도 짱하 간부 같은데 혹시 적 사단장 아니오? 모르겠다 난 그냥 살래서 불타의 증시요 다시요 동무 일단 사령부로 갑시다 동무! 그렇게 겨우 도망치는데 성공했죠 걱정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복귀할 수 있나 했지만 중공군이 있는 곳으로만 야무지게 가는 두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이 국방 그 새끼야 정말 훌륭한 일에서도 뭐 내가 사령부로 안내야겠어 결국 사단장과 함께 중공군의 기지까지 오게 된 성일 우리가 팔로군 시절에 만나고 여기서 또 보는 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단 한 명의 전사라도 절실이 필요한 때다 동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랑스런 조선인민군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제 동전! 풍산 유격대는 근처에서 사오던 한국군 하나를 구출했습니다 겨우 사단장 구출 작전을 짜는 현중 정화의 안내를 받고 중공군의 기지로 향합니다 성일은 또다시 도망을 시도하지만 마침 이곳으로 오는 현중과 부대원들을 보게 되죠 결국 도망이 실패한 성일 그리고 숲에서 마주친 남성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 중공군은 전투에 나섭니다 중공군 대부분이 전투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단장을 구출하려는 현중 사단장님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 못 봤습니다 동굴에 있는 거 아니어라? 동굴 안가정은 경비병들 땜씨 볼 수가 없어서 저기의 경비병력에 몰려있는 걸 봐서 동굴 안에 있을 거다 지금보다 각자 흩어져서 내가 시작하면 동시에 사격한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들면 적은 분명히 포위됐다 판단하고 사령부 바깥쪽으로 후퇴할 거다 그럼 나랑 김하사는 동굴로 들어가고 둘은 업무한다 날랑 니씨서 썼는데 포위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요? 신야의 기습당함은 적이 몇 배로 보이는 법이야 그리고 지금 경비병은 모두 인민군이다 인민군은 몇 달 동안 후퇴만 해왔어 사기도 받아이고 군기도 엉망이다 승선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요 장교로서 정중히 예우하라는 저희 사단장 동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공격에 나선 건가? 그렇습니다 인근의 중대 규모의 고립된 국군이 있어서 섬멸하러 갔습니다 우리 사단인가? 네 전쟁은 곧 끝날 겁니다 우리한테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투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병사들을 더 살리는 길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청주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특수부대가 모셔올 겁니다 내 뒷조사가 다 돼 있는 건가? 사단장님에 대해선 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존경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친일 제국주의 정권이 되어버린 남조선 정부엔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지가 않네 성ころ 놔! 나 때문에 온 건가? 이의 사단장님, 독수리 일대됩니다 고맙다 고맙다 탈출에 실패하고 포위됐습니다 탈출에 실패하고 포위됐습니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사살하라 일제 사격! 사격! 금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순순히 토항하시면 병사들은 살려주겠습니다 절 믿고 병사들을 살리십시오 그 짓입니다요 속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됩니다 결국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사단장 형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나는 가겠네 그게 아니라면 난 자결을 하겠네 모두 총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이쪽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이들을 그냥 보내주는 듯 했지만 이수경 대위는 사단장으로도 부족해서 현중까지 인질로 잡아둡니다 즉시 떠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빨리 가라 명령이다 이 사람은 풀어주게 원하는 건 나 아닌가 이 사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밀고가 부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동굴로 들어갈 방법을 찾죠 그냥 모른 척이 영 찝찝 해설이 왔지 대장님 이 동굴이래 통로가 아주 많지 포로만 데려갈게요 정화 덕분에 현중과 사단장도 무사히 구출됩니다 과거의 연인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대와 나 돌아가리라 다시 만나리라 나 기도했었다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하려도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으나 그대 흐리지 않으리라 그대 흐리지 않으리라 그대 흐리지 않으리라 아는 사이인가? 그 인민군대위 말일세 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풍산 유격대의 도움으로 부대로 복귀하는 사이 이번에도 성일은 총 한 발 써보지 못하고 숨어 있었죠 일 날아오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겨서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갈래 사단 상황이었던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단 사령부로 가시죠 고맙다 다시 보자 예 중사 이현종 민자 우린 뭐한다요? 뭐하긴? 싸워야지 지금부터 임시로 부대 재편성에서 방어 진지로 구축한다 자 빨리 가자 이 소대 아따 반갑다는 말 한마디 없구만 분대 재편성에서 진지 구축하러 올라간다 1분대 앞으로 1분대로 다섯 명 보충한다 거기 세 명 앞으로 저희도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 됐으니까 1분대부터 출발 낮에도 영하 25도는 기본입니다 밤엔 40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병사들의 상탠 방안네토 한 벌하고 장갑 하나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마공원은 겨울엔 지옥입니다 도대체 이대기는 뭘 하고 있었던 게가? 어? 조선 인민군 대위는 조선 인민군 대위는 손바닥 마른 사령부 경비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나? 오늘부로 소위로 감독이다 나가! 추운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철막 안으로 들어가시라요 압수당했어 예? 계급도 이젠 소위요 간밤에 국군이 장패서 사단장을 빼갔어요 전부 내 책임입니다 복귀하자마자 바로 방어를 준비하는 현중과 부대원들 지금 소급 딱 나네 땅이 얼어서 다시 말해봐 아닙니다 다시 말해봐 almost 여기저기서 합쳐놓은 놈들이나 궁기 좀 잡아야 됩니다 안그럼 밤에 중공군 쳐들어왔을 때 못 버티립니다 걱정마 신병들 아니잖아 풀어주면 금방 이등병처럼 멍청해지는 게 이놈들입니다 그만하라고! 당장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애들한테 발길질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애들 믿고 가 애들도 겪을 만큼 겪었어 박 중사 때문에 우리 분대로 온 건가? 네 어린애한테도 봐주는 일이 절대 없어서 말입니다 원랜 순한 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삼소대 순둥이 중사라고 불렀었는데 낙동강에서 정찰 나갔다가 분대원들 전부 다 죽고 혼자 살아 돌아온 뒤부터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래? 너 이 새끼 내래 기를 줄 알았어 혼자만 살겠다고 뚝방에 대가리 처박고 숨어 있어야? 내랜 못 본 줄 아냐?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말하라고 이 동물의 정신 상태가 영 걸러먹었으리 고소 총 한 방도 안 쏘고 숨어 만이 집어메까? 다른 동무들은 목숨 걸고 돌진하는데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무가 좁히면 저 동물의 금세 용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야? 기... 기게 아니라? 이럼 그냥 둘라오 저 동무도 동구나 나만큼 미치게 되면 그땐 알아서 잘 싸울 거야 알겠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적도 무섭지만 방과 함께 찾아온 한파 때문에 고생 중이었죠 그런데 막내 너는 몇 살이냐? 16시입니다 16시야? 8부터 끌려오는 건데 자원했습니다 학교 다에 나왔니? 아니요 구두 닦기 하다가요 내가 부모님의 허락하시디? 고합니다 아이고 가뿐하네 훈련은 받았나? 예 2주 받았습니다 총원 쏴봤고? 훈련 받을 땐 못 쏴봤습니다 뭐야? 정도 안 됐다고요? 예 그냥 막대기 들고 운동장에서 훈련만 받았습니다 막대기 훈련만 했수야? 그래도 지금은 잘 쏩니다 전에 저한테 구두 닦던 어떤 대위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 차라리 군인이 제일 낫다구요 전투만 잘하면 진급도 금방 된다고 했습니다 진급? 전 열심히 싸워서 꼭 장군까지 올라갈 겁니다 구하라고 쥐어받고 고도차던 놈들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래 지켜보마 한파로 싸우고 있는 건 중공군과 조선인민군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안한 애 성동모 자네가 잡아온 사단장을 내가 놓쳐버렸네 아닙니다 저야 뭐 근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정상쪽으로 아마 거기서 미군들 헬기로 날아갔을 거야 그렇게 눈까지 왔던 고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동모 다른 동무들 좀 깨워보시오 좀 이상해 천산사 용택동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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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로 인해 양쪽 다 피해가 심각한 상황 과연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후 내용은 전후 5화 하이라이트에서 이어집니다 KBS 드라마 클래식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신기누설 채널 역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리뷰하고 있으니까 많이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주 전후 하이라이트로 다시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누설이었습니다 전사단 명령은 데릴라식 탈출을 가능한다 올해 정후까지 무조건 신흥까지 우태한다 영 시간 안에 못 가보면 어찌 되는 겁니까? 흑나무도 말고는 남쪽으로 가는 길은 없다 서대장님 조명 전해주세요 전해줘 정의병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일단 후퇴해야 한다 서대장님 허락해주십시오 이 상황에 어떻게 병력을 빼겠다는 말이야 서대장님 전투 중의 무단이탈은 급결처분이다 연결처분이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손실을 발휘해보도록.